12월 14일 신곡 느린 우체통으로 찾아온 가수 요나입니다 이번 신곡 느린 우체통은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내년 오늘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은 예쁜 곡인데요 올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콘서트장에서 저는 여러분을 만날 예정이에요 콘서트장의 느린 우체통 부스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또 행복을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우체국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позвон상입니다 한국句창에 대한äus forme govern傳공 및 우리 주님의 Zwilling 그치대 Maybe president 나의 trad況 ing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